수특라이트 영어 한줄에서 10강에 자 유닛 3 봅니다. 교재 펼치시구요. We have seen many examples of primate societies in which other community members lend parents a hand with child kids. 지금까지 우리는 목격해 왔습니다. 봤습니다. 많은 사례들을 누구의 사례? Pre-primate 영장류 사회의 많은 사례. 아직 설명이 불쭉매. Where이죠. 그런데 거기서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영장류이니까 여러분 원숭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공동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부모에게 도움의 손길을 빌려주는 그런 영장류 사회의 사례. 무엇을 가지고? 육아를 가지고. 육아를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부모에게 빌려주는 영장류 사회의 사례를 많이 봤어. 됐죠? 그러면 밑줄 치세요. LAND A A HAND WITH. LAND A A HAND WITH. A가 ~~하는데 도움을 주다. GIVE A HAND 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양육하는데 도와주다. 부모가 양육을 하는데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도움을 주는 그런 영장류 사회의 많은 사례를 지금까지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사회 아니에요. 영장류 사회입니다. 영장류 사회에서 예외 대신을 가지고 인간사회로 옵니다. In many pre-industrial societies. 산업화 이전의 많은 사회에서.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 Parents receive even more help. 부모들은 받는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됐죠? 언제 받느냐 하면. When they have too many children to raise. 그들이 가지고 있을 때. 너무 많은 돌볼 아이들을 가지고 있을 때. 부모에게 돌볼 아이들이 너무 많을 때. 산업화 이전의 많은 사회에서는 부모들은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아요. 산업화 이전이니까 언제 과거인데 왜 선생님이 현재 시절을 썼습니까? 생생한 느낌을 전달할 때. 있는 듯. 바로 눈앞에서 펼쳐진 듯한 느낌을 줄 때. 현재 시절을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12척의 배를 이끌고 외군 함선에 맞선다. 이렇게 현재 시절을 말하죠.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어른 단어 나왔어요. Foster care of young. 즉, temporary adoption. 원래 이 foster는 동사로 촉진시키다. 라는 동사가 있어요. 다른 명사, 다른 뜻으로. 자녀를 위탁하여 기르다. 라는 뜻도 있고요. 입양이라는, 위탁이라는 뜻이 있어요. 명사로도.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나와요. 이거 외웁니다. foster care는 위탁 돌봄이라는 뜻입니다. 위탁 돌봄. 아이를 막혀서 돌보게 하는 거. 자, 영 명사를 나와서 어린아이의 위탁 돌봄은, 다시 말해서, 즉, 일시적인 입양은 주어야. is a common solution for families in pre-industrial societies who have two men of children. 뒤에서부터 볼게요. 지나치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의 가족들에게는 일시적 위방,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의 위탁 돌봄은 일반적인 해결책입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때는 위탁 돌봄. 남한테 아이를 맡겨서 기르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흔한 해결책이었대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fostering 주어입니다. 위탁은. 명사로 나왔어요. 촉진하는 것은 아니야. 위탁입니다. 이거. differs from adoption in that. 미쳐주세요. The bond between biological parents and the children is not terminated. 문장의 주어, 동사, in that 주어, 동사, in that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요걸로 해석합니다. 점에서. 됐죠? 위탁은 adoption. 이거 5입니다. 5. 입양과는 다르다. 뭐라는 점에서. 1. 생물학적 부모는 친부모입니다. 친부모와 아이 사이의 bond, 유대감이. is not terminal. 터미널. 터미널은 보스 종점이라고 그러잖아요. terminate. 종결시키다. 끝내다. 부모와 아이 사이의 유대감이 종결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위탁은 입양과는 달라요. 부모 자식과는 유대감이 끊어지지 않는데, 위탁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The child goes to its foster parents after weaning. 끊을게요. 위인이라는 말은 젖을 때다. 라는 말이에요. 위인. 그러니까 젖을 땐 이후에, 아이는 위탁 부모에게로 갑니다. 지각하는 게 아니지, 보내지겠지. but, 하지만 아이는 can return to its biological parents at any time. 끊어볼게요. 하지만 아이는 아이의 친부모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만약, if the arrangement doesn't work out. arrangement는 배치, 배열 또는 합의 그래요. 뭐가 배치인데, 아이를 위탁 부모에게 맡기는 그런 plan, 그런 계획이죠. 그런 합의가, doesn't work out, work out 하지 않으면 했어요. work out 참, 모의고사나 부교제만 나오죠. work out. 여기서는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work out의 두 번째 뜻, 사진 찾아보시면, 일이 잘 되다. 잘 진행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어렵네. 그래서 arrangement, 그 합의가, 그 배치가, 그 위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아이는 친부모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와도 돼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유대관계가 종결되지 않은 거죠. 됐죠? 다음. biological parents, 친부모는. 여러분 생물학적 부모는 친부모예요. 친부모는 continue to interact with the children. 아이와 계속 상호작용합니다. 교류합니다. 아이와 계속 교류해요. 어떤 아이냐 하면, they, 친부모죠. have fostered out. fostered out은 위탁 가정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가니까 위탁 가정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키워온 아이를, 그들이, 이 문장은 뭐냐면, 친부모들은, 그들은 친부모인데요. 이 대인은 친부모거든요. 봐봐, 친부모가, 친부모가 키워온 아이들과 계속 교류를 한다? 안 말했잖아요. 조금 키워온 아이들이 아니고요. 위탁, 위탁시킨 아이들이죠. 그들이 위탁 가정에 보내버린, 위탁시킨 아이들과 계속 교류를 하면서, 됐나요? 또 계속, to remain concerned. remain도 이형식 동사입니다. 서동태예요. concerned about them. 그들에 대해서 염려를 계속합니다. 됐나요? 하지만 친부모는 allow another family to raise them. 그러면서도 다른 가정이 그 아이들을, 친두리에 기르도록 해줍니다. 허락합니다. 말이 어려운 분도 하지만, 다시 한번 볼까? 친부모는 자기들이 위탁 가정에 맡긴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그 아이들에 대해 계속 염려를 합니다만, 다른 가정이 그 아이들을 기르도록 허용해 줍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유대감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계속 관계를 하고 있다.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children do not lose their biological parents and are raised by individuals who are better able to care for them. 그래서 아이들은 그들의 친부모를 잃어버리지 않고 양육됩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더 그들을 care for, be able to care for, take care of죠. 그들을, 자기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의해서 길러지지요. 됐나요? Permanent adoption with a complete separation of the parent-child bond is rare in these societies. With 이 문장이 여기까지 전명구죠. 보세요. 또 전명구가 또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유대감의 완벽한 단절을 가진 Permanent adoption, 영구적인 입양은, 영구입양, 양자로 보내버린 거, 완전히. 그런 영구적 입양은 드물다, 이런 사회에서는. 영구적 입양이라는 것은 부모, 자녀 사이의 모든 유도가 완전히 끊어지는 형태의 입양이, 이런 특정 사회에서는 드물다는 겁니다. 이거 언제예요? 산업화 이전의 사회, 산업화 이전의 사회. 여기까지 유닛 3 살펴봤습니다. 2, 3에 정독하시고 다음은 한 번 가시기 바랍니다. 열공!